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평화로운 주말입니다 그것도 일요일 아침이에요 저희 부부가 집에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좀 추운 거에요 요새 난방비 폭탄을 맞고 저희가 온도를 좀 낮췄거든요 집에 있으면 너무 추워요 그래가지고 추위를 좀 풀고자 찜질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몸 좀 지지고 오려고요 짠 웅베마루 황토 참숫 가마 골프연습장도 있네 근데 원래 찜질방은 꼭 그 골프연습장하고 같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 어 저번에 우리 갔던 데도 여러분 여기 왔는데 완전 그 숲속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11월달에 오픈했대요 작년 저기인 거 같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나네 오 가봅시다 아 여기 있네 운영시간 오케이 오케이 남자분하고 여자분 오셨나요 네 이게 엄청 지금 해태 삼수색우 삼초로 삼겹살 예약해야 돼 예약하자 오 무슨 라이파네 이렇게 깨끗해 오 편해 보인다 엄청 좀 이따 만나 아 여기서 만나면 되겠다 저희가 휴게실이니까 이따 봐 찜질방의 상의는 반팔 아니야? 그쵸 여기는 이런 긴팔 신기해 어 여기 매점이다 이거 하나랑 이렇게 먹고 싶다 먹을래? 그래 먹고 시작할까? 구운 계란하고요 이거 고구마도 하나 주시고 네, 광뚜껑도 하나 주세요 네, 식혜도 하나 주세요 네, 식혜도 하나 주세요 네 계속 늘어나 마시멜로? 네, 마시멜로요 감사합니다 네 가자 여러분 나오면 이렇게 평상에 이렇게 있구요 이쪽이 이제 숯가마 숯가마하고 나와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런 공간이네요 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옹부터 중옹, 초보옹, 고온 이렇게 있네 지금 좀 추우니까 좀 들어갔다 나와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럴래? 좀 들어갔다 놀까? 응 여기다가 잠깐 내려놓고 갔다 올게요 초고온은 몇 도인데? 헉? 207? 207도? 응 오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은근 있으니까 더운데? 응, 높아 기본으로 온도가 높은 것 같아 아까 102도였던데 여기가 이게 황토 그 뭐라 해야 되지? 황토로 이렇게 바른 거잖아 응 이게 굳은 거야 지금 근데? 어, 황토야 황토 이게 아이고, 봐봐 떨어지잖아 지금 이거 봐 황토 아이고 여기 황토 가마솥 3개에선 102도면 조온이구나 아, 진짜 와, 땀 이것도 덥다 여기도 그치? 오빠 있잖아 응 여기 불멍방이 있대 여기 불멍방인가 봐 신기하다 여기가 되게 추운데 다 추워하고 바로 들어가면 또 따뜻해지고 여기에 응, 너무 좋아 이거 불멍방? 응 우리 고구마도 저기 올려놓자 근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누구 고구마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게 우리는 여기다 둘까? 세로로 세워놔 이렇게? 아니, 세로로 이렇게? 우리 고구마 응 모형도 외웠어 응 고구마 이렇게 좀 있어 기다린 동안 계란이나 좀 까봐 찜질방 하면 또 계란 식혜 아닙니까? 오, 이거는 구운 계란인가? 응, 구운 계란 소금이 여기 있잖소 이게 안에 쫄깃쫄깃해서 맛있어 응 그냥 계란은 부드러운데 이건 좀 탱글탱글해요 응 이렇게 먹고 찜질방 계란말이 너무 맛있어 ㅠㅠ 너무 맛있어 ㅠㅠ 딱 찜질방 계란이지! 식게도 한 모금 마셔줘! 남자답게 빨대 주래! 나는 어렸을 적에 식혜 있잖아! 밥알이 이렇게 있잖아! 난 이게 싫은 거야! 그래갖고 이렇게 얌수롭게 위에.. 위에만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있지? 나도 그랬어! 그래? 식혜 먹고 나면 밥알만 남아! 엄마 뭐라 했는데? 왜 안 먹냐고? 짠! 음~~ 익었어? 응! 익었어! 왕뚜껑 오랜만이네? 응! 이 라면이 원래 더 맛있는데 야외에서 뭔가 나와서 먹는 게 더 맛있어! 여긴 진짜 야외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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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많아! 진짜 야외에서 샀어요! 야외에서 해서 내 갓! 라면이 반쪽에서 마셔야된다! 빨리 먹어야겠구만 descendants이 أ si amo ! 먹자! 맛있어? 맛있어?! 얼마 전에 휴고만 먹었고 맛있다! 되게 잘 먹는다! 맛있게! 면이잖아. 전 가랫다를 얻고 싶어. 들리겠다, 틀키. 중호? 응. 중호는 꽤 온도가 높아요. 고운은 살짝 숨이 막히겠는데? 고운은 난 안 들어갈거야. 초고운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인가 보다. 초고운이? 네. 엄청나. 온기가. 뭔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아직은 오픈시간 아닌가봐 지금. 입구 그을린거 봐. 여기는 신발도 신고 들어가나 봐. 고운하고 초고운은 이거. 나막신 꼭 신어야 되는데. 네. 엄청나다. 상상 잘 먹었어요. 아. 와. 장난 아니야. 잠깐이였는데 잠깐이였는데 머리까지 써야돼 머리까지 써야돼 머리까지 써야돼 머리까지 써야돼 머리까지 써야돼 왜그래 왜 들어갔다 나왔어? 장난아니지 용이 불을 뿜는거야 그래 저게 장난아니야 도착해서 스크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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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떡 에이 에이 초콜렛 타고 타고 엽 맛있어, 따뜻하네 치즈처럼 늘어나구나 고구마 김치 하나 걸쳐서 먹어야 맛있는데 김치 하나 걸쳐서 먹어야 맛있는데 김치 하나 걸쳐서 먹어야 맛있는데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 숯이야 숯 숯에 구워 먹는거야 맛이 다르지 그러니까 되게 달지 되게 달지 잘 익었지 생노란 군부구마 여러분 잠깐 쉬고 있는데 만화책 있어요 만화책 보면서 삼겹살 주문 가능시간까지 기다리기 예약하려고 지금 여기 매점 앞이에요 그리고 저쪽 저쪽에 휴게 TV도 있고 그리고 여기 뷰도 되게 좋아요 숲속뷰 중장비뷰 중장비뷰 다들 저 삼촌 삼겹살을 모두가 예약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어 그니까 봐봐 보다가 내가 먼저 주문하려고 여러분 지금 예약 가능한 시간 2분 남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꾸 왔다갔다 하면서 물어보고 있어 지금 많은 분들이 예약이 언제 되냐고 그러셔갖고 근데 삼촌 삼겹살이 뭐냐면 숯불 아까 뜨거운 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삼겹살을 쓱 넣고 3초 있다가 빼는 초벌해주는 그런 삼겹살이라고 하더라구요 저희 삼겹살 2인분 네 예약할게요 근데 구워지는게 전혀 안보여서 아쉽다 아 그니까 그게 원래 퍼포먼스인데 초벌되는 삼겹살에 영롱한 모습 불타는 삼겹살 그니까 아쉽네요 식당이 굉장히 넓은데 그러게? 꽤 넓네 여기 삼겹살도 있고 미역국도 있고 우거제 해장국도 있어 삼촌 삼겹살은 1500도에서 초벌이 된다 거의 도자기급이네 감사합니다 어? 초벌 된거 나왔어 다 구울까? 응 다 구울까? 응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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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튀어피도 되겠다 왜? 고기를 잘 잘랐어 나 옛날에 고기 알바했었잖아 그래? 응 안 해본 일이 없네 알바 진짜 많이 했어 에어배란드도 하고 닭갈비도 해봤는데 닭갈비도 해봤어요 처음엔 오늘 이렇게 다같이 옷입고 줄 서서 밥 먹으니까 약간 학교 간다 학교 오징어 게임 36번 나는 93번이었어 오빠 이거 쌈장 수제 쌈장 너랑 김치 짠 아 맛있네 그치? 마늘 한싸 맛있어 여러분 보통 이렇게 찜질방에 오면은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면 안 먹어? 아니 왜냐면 이게 이렇게 찜질하고 땀 흘리면 약간 또 출출해져 땀 흘리고 먹고 땀 흘리고 먹고 자 이 야채를 싹 이렇게 삼겹살을 삼겹살 올려주고 양파도 올려줘요 오징어 처음 왔던대로 다시 돌아왔네 저온이 딱 좋아 중온하고 초고온은 어떨까? 생각도 하고 싶어 그건 너무 뜨거울 것 같아 응 하 좋다 그래도 그래서 땀 좀 빼고 나가자고 응 좋아 저 이제 찜질을 하고 나왔더니 서람이 진짜 많아졌어요 오늘도 주말이고 이러니까 찜질 몸 좀 지지러 나오실 것 같아요 저희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충분히 땀을 뺐어요 여러분 저 이제 나왔습니다 기분 좋게 오늘 또 이렇게 찜질도 잘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밖에 나와보니까 이런 숲길이 있더라고요 이제 간단히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즐거웠던 주말이었어요 저희 부부의 참숫가마 체험기 끝 안녕 여러분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